엘르특우샤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의 다연입니다. 지금 마이클 코어스 김자10에 왔습니다. 지금 밸런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저는 어디에도 좋지만 사실 사진이 중요하니까 트라이베카 가방을 어깨에 매서 아이가츄 뮤비 때 비행기 타고 뮤직비디오 현장을 갔었어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여행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가츄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음 지금 뭔가 씻고 싶어요. 바삭바삭 이거는 뭔가 액티비티한 여행이라면 데님이고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이라면 원피스인데 어요 오늘은 햐대가 지금 햐대가 하레하레 그래서 2. okinawaは dance the night away music videoを撮影しました hokkaidoは cm 撮影しました 2. 旅行は温泉行きたいです 例えば 東京の有名な東京タワーとか 国の名前の名前の名前があるので 見たときの名前の名前の名前の名前の名前の名前の名前の名前です またねー またねー